안녕하세요 강성범입니다. 강성범TV가 드디어 멤버십을 시작을 합니다. 목적은요 실시간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동안 뭐 칼럼 같은 경우에 편집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말 화가 나는 일들 보고 여기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되나 이 화를 누구한테 푸나 답답할 때 소통할 창구가 없었는데 실시간 라이브 장비를 드디어 다 구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구비를 한 거죠. 그래서 시작을 하대는데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직 겁나요. 자신도 없고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칼럼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해서 문제될 걸 걸러내는데 실방으로 하게 되면 제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뭐 육도 문제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거칠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오픈을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일단은 뭐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실시간을 트레이닝 겸 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자신이 있어지고 제가 말을 좀 수위를 조절할 줄 알게 되면은 다 모두를 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. 그 전까지는 멤버십을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을 문제될 걸 걸러내고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동지가 되어주십시오. 990원으로 할까 하다가 그러면 또 진짜 막 염탐하러 오는 사람들, 이상한 사람들까지 또 너무 쉽게 들어올 것 같아서 가격을 대폭 올려서 1990원에 멤버십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, 저하고 좀 더 거칠게 제 민낯 그대로 함께 소통할 분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아이디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아는 분들이 없어요. 이번 기회에 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멤버십을 진행을 해봅니다.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먹었습니다.